시청자 안녕하십니까. 신의한수 이병준 기자입니다. 자 오늘 정말 충격적인 소식이 나왔는데요. 자 이게 월간조선 단독 보도입니다. 이재명의 유튜버 리스트. 내 이름이 거기 왜 올라가 있는 거냐. 이재명 쪽에서 이 유튜버들을 갖다가 리스트업을 했다. 한마디로 유튜버들을 관리하고 활용을 하려고 했다는 어떤 저항증거가 지금 나온 건데 이게 정말 웃긴 게 그 여러분들 이재명이 유튜버들을 활용하려고 했다. 그러면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정치 유튜버들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정치 유튜버들이 아니에요. 물론 정치 유튜버들도 있는데 대부분이 정치 시사와는 관련이 없는 유튜버들이라는 게 정말 충격적인 일인데 지난 2022년 대통령 선거 후보 선치를 위한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이재명의 캠프가 인플루언서. 그러니까 이제 SNS상에서 구독자를 확보해서 대중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을 인플루언서라고 하죠. 인플루언서 및 유튜브 크리에이터 리스트를 만들어두고 이들을 후보 홍보에 활용하려고 했다는 저항이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자 근데 리스트에 이름이 오른 인플루언서 대부분은 정치 시사와 관계가 없는 경우가 많았다. 한마디로 그냥 일반 유튜버들까지도 활용을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월간조선이 문건을 통해서 확보한 내용인데 인플루언서 리스트업 2021.3.23 이라는 제목의 이 문건은 지난해 11월에 검찰이 이재명의 측근 김용을 수사할 당시에 압수한 문건 가운데서 발견이 된 것이라고 합니다. 자 이 문건에는 총 553명의 유튜버의 이름이 등장한다고 하는데요. 활동 분야 이름 유튜브 구독자 수, 인스타그램 팬 수, 아프리카 팬 수, 소속 등을 분류해 놓고 각 유튜버별 구체적인 광고 비용과 협업 비용을 명시해 놓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사에서는 그냥 간략하게 유튜버라고 이제 표현을 하긴 했지만 실제로는 이게 인스타그램에서 이제 팔로워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그 인플루언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랑 이 아프리카라고 이제 인터넷 방송하는 데 있잖아요. 아프리카 BJ들까지. 유튜버 뭐 인스타그래머 아프리카 BJ 그냥 싹 다 리스트업을 해가지고 문건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블렌드 컬러버 비용, PPL 비용, 모델 비용, 인스타그램 이미지 홍보 비용, 인스타그램 영상 홍보 비용 등이 이 문건에 적혀있었다고 하는데 자 이 문건이 생성된 정확한 날짜는 확인을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 문건의 제목에 나와있는 것처럼 2021.3.23이라고 적혀있지 않았습니까? 결국에 3월 23일날 최종적으로 작성이 완료가 된 거죠. 자 이게 사실이라면은 이재명 측이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부터 그 인플루언서들을 모니터링 해왔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됐는데요. 왜냐하면 이재명은 실제로 2018년 7월 1일부터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다가 2021년 7월 1일날에 대선 도전을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대선 도전하기 한 3달 전에 이 문건을 작성한 거예요. 자 근데 이게 핵심인데 이 문건 속에 그 인플루언서들의 분야를 살펴보면 글로벌이 29명, 펫이 21명, 뷰티 앤 패션 스타일이 49명, 그 다음에 셀레브리티 앤 프로페셔널 해서 15명, 셀레브리티 앤 뮤직은 19명, 그리고 코미디도 있고, 게임, 라이프스타일,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심지어 키즈, 패밀리 푸드, 이야... 이건 뭐 사실상 유튜브 전분야를 갖다가 이 사람들을 활용하려고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지 않겠습니까? 아니, 본인이 정치인이고 대선 경선을 준비했던 상황이잖아요. 대선 경선을 준비하는 사람이 뷰티 유튜버, 뷰티, 펫, 코미디,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이런 유튜버들을 갖다가 왜 만나려고 했습니까? 왜 활용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심지어 푸드, 이게 먹방 아니에요, 먹방. 왜, 먹방 유튜브 출연해가지고 본인 먹방하는 거 보여주게? 뭐 잘 먹는 거 보여줘가지고 그걸로 지지자들 좀 끌어모으겠다 이 전략입니까? 그리고 펫? 이재명이 펫을 키우긴 하나요? 평소에 펫에 별로 관심 없어 보이던데? 그리고 코미디, 코미디는 좀 맞겠네, 코미디는 그래도. 아니, 본인이 그냥 진지하게 자기가 그냥 자기 생각만 말하면 그게 코미디 아닙니까? 대한민국은 기축통화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말 떠들면 그게 코미디지. 아니면 그 형수한테 했던 것처럼 쌍욕 한번 날려주던가 하면? 그 곡이 하면 코미디는 맞겠네, 코미디. 그러니까 코미디는 이해하겠는데, 게임,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키즈, 키즈가 왜 나오냐, 키즈가. 형수학태 쌍욕이나 그런 포어이나 하는 사람이 키즈 유튜브에 출연을 하겠다? 야, 이거 뭐 아이들 정서를 어떻게 망가뜨리려고? 당신은 애들을 키울 자격이 없어요. 자, 그리고 이 중에는 뭐 개그맨도 있고, 가수, 운동선수 등 여러 분야의 유튜버들과 심지어 한국 노래 커버 영상을 주로 올리는 중국의 유명 유튜버까지 등장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중국은 이제 유튜버가 안 되기 때문에 중국에서 이제 하는 사람이 아니고, 뭐 다른 나라에서 이제 하는 유튜브를 하는 그 중국인인가봐요. 근데 중국의 유명 유튜버까지 이 문건에 등장을 한다는 겁니다. 야, 이거 누군지 궁금하네. 아니, 본인이 그 대선 경선에 활용하려고 중국 유튜버까지 지금 접촉을 하려고 했다고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중국 유튜버가 왜 나오냐고. 자, 그리고 키즈와 패밀리로 분류된 유튜버의 경우에는 채널 운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야, 그러니까 그 어린 애들이 요즘 그 아이들이 그 직접 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그런 그 키즈 유튜브들도 있잖아요. 고런 채널까지도 이 문건에 작성을 해놨다. 그 애들이랑 뭐 하려고 했습니까? 어우, 무서우려고 그러네, 이거. 아니, 그 그런 사악한 사람이랑 애들이 그 접촉만 해도 그 얼마나 그게 정말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데 어우, 이거 위험한 사람이네. 아니, 미성년자 유튜버들을 왜 리스트업 해놓느냐고. 이를 접한 인플루어서들은 하나같이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그 한 패션 관련 유튜버는 실제로 이재명 측에서 연락이 오지는 않았다. 그런 리스트는 왜 있는 것이면 내가 그 리스트 안에 왜 들어가 있느냐.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패션 유튜버는 그런 문건에 내 이름이 올라가 있어. 당황스럽고 이야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접촉을 한 사람들도 있겠죠. 뭐, 있는데 이제 지금 이 사람들은 이제 자기네들은 접촉을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당연히 리스트업이니까. 그 500명을 갖다가 다 접촉을 하진 않았겠죠. 근데 어쨌거나 그런 문건을 작성했다는 거는 어쨌든 이 유튜버들을 갖다가 활용할 생각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캠프 쪽에서. 그러니까 이런 문건을 작성했겠지. 뭐, 이것도 본인이 시킨 거 아니다. 이렇게 발뺌할 건가? 이재명 씨? 대체 아는 게 뭔데, 그러면은, 당신이. 자, 그리고 저는 이게 좀 미심쭈건데. 어린이용 영상 콘텐츠를 만드는 유튜버는 여기저기서 연락이 워낙 자주 오다 보니 이재명 측에서 연락이 왔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다. 여러분, 이거 믿겨지세요? 아니, 이거 어차피 익명으로 나왔으니까 제가 좀 솔직하게 논평을 하겠습니다. 이거, 아니 여기저기서 연락이 아무리 자주 왔다 하더라도 이재명 쪽에서 연락이 왔는 거를 기억을 못해요? 이재명 캠프 쪽에서 연락이 왔는지 안 왔는지 그걸 기억을 못할 수가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근데 이런 식으로 발뺌하는 거 보니까 여기는 뭔가 연락을 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합리적인 의심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유튜버가 누구냐? 어린이용 영상 콘텐츠를 만드는 유튜버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어린이, 어린애들 키우는 그 이른바 그 맘카페 회원들 그 3040 어머니들을 갖다가 이른바 자기 지지층으로 포습하려고 이런 기획을 했나 본데 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당신같이 그 인성이 그냥 완전히 파괴된 사람이 하다하다가 이제 어린이용 영상 콘텐츠 그 유튜버까지 활용을 하려고 했다는 겁니까? 정말 양심이 없는 거죠, 그거는. 아니 본인이 그렇게 쌍욕을 한 그 녹취 파일이 그거를 전국민들이 다 들었는데 그런 사람이 키즈 유튜버에 출연을 하려고 했다? 그거는 뭐 인성이 완전히 지하실 밑바닥에 추락한 사람이지 자, 그리고 이 시사 분야에 이름을 올린 유튜버도 있었다고 하는데 이들은 거의 모두 친이재명 사항 인사들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유시민, 김어준, 백은종, 김용민, 이종원, 이동윤 등이 있다고 하는데 글쎄요, 여기 김어준은 제가 볼 때 친명은 아니에요. 김어준은 친문에 가깝습니다. 근데 일단은 지금 좌파 주류가 친명 쪽으로 가다 보니까 그쪽으로 약간 스탠스 변경을 한 것 같은데 김어준은 기본적으로 친명은 아닙니다. 친명 사항이 가장 강한 게 김용민이랑 이동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두 명이 친명 쪽의 대표 스피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이동용 같은 경우는 아예 이낙연을 대놓고 디스하는 영상을 그때도 올렸고 지금도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분야들의 유튜버들 및 인플루언서들을 접촉하려고 시도를 했다고 본다면 왜 그랬겠느냐 우리가 좀 분석을 해보면 이 유튜버들을 홍보수담을 삼아서 관리하려고 했던 거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좀 분석을 해볼 수 있는데요. 이게 JM중앙본부 SNS 운영안이라는 별도의 문건입니다.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대응팀, 언론 최소 30개정, 파워블로그 최소 5, 커뮤니티 최소 5 그러니까 블로그, 커뮤니티 이런 거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배포팀, 페북, 밴드, 인스타, 트윗 등 모든 소통 채널 그리고 이 마지막 줄이 핵심이죠. 지금까지 선 것처럼 지지자들의 자발적 움직임만으로는 어렵다. 이건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제는 온라인 시대가 됐기 때문에 지금까지처럼 조직표, 현장의 조직표만 가지고는 경선에서 이길 수 없다. 온라인을 잡아야 된다. 그런 어떤 기조에 맞춰서 이런 유튜버 리스트를 만들었던 게 아닌가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실제로 정치 쪽 평론하는 정치 평론 유튜버들 같은 경우는 어차피 누가 봐도 이재명 편에 있는 유튜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예 정치와 무관한 다른 분야의 유튜버를 환영한다면 이른바 중도층이라든가 정치에 무관심한 그런 사람들을 자기 지지층으로 끌어들일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이 아닐까 예측을 해봅니다. 한마디로 우회 전략. 우회 전략이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이재명 선거 캠프에서 총괄 업무를 담당한 한 관계자는 그 사안에 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거는 당연히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이거 뭐 인정을 하겠습니까? 근데 어쨌거나 검찰 수사 도중에 이런 문건이 발견됐다는 거는 이재명 쪽에서 누군가는 리스트를 만들었다는 건 100%잖아요. 그거는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리스트를 갖다가 뭐 쫄병 하나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만들었겠어요? 당연히 뭔가 그 전체적인 기조에 맞춰서 만들지 않았겠습니까? 아니면 아예 그냥 위에서 직접 지시를 했을 수도 있고 그거는 뭐 정확히 알 수는 없는 일이지만 어쨌거나 야 완전히 이 유튜버들을 갖다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네. 실제로 이재명이 그 얼마 전에는 그 시스타파티비였나요? 뭐 하여튼 어느 쪽 그 뭐 구독자 10만도 안 되는 뭐 학교 유튜버가 있는데 거기 그 라이브 방송에 뭐 야밤에 들어와가지고 채팅을 치면서 야 슈퍼챗 쏍시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유튜브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네. 아니 뭐 그건 좋은데 근데 사실 우리가 좀 이거는 충격적일 수밖에 없는 게 아예 이거를 리스트를 갖다가 만들었다. 이게 무슨 뭐 블랙리스트 데스노트도 아니고 이재명 같은 사람의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 이런 리스트를 만들면은 그 리스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기분이 하루하루가 그냥 충격과 공포지. 이 리스트를 왜 만들고 있냐고 아니 어디 출원하고 싶으면 그냥 야 여기 괜찮겠다. 그럼 거기 연락해가지고 그냥 출원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500명 이상의 명단이 들어가 있는 리스트를 따로 만드냐고 안 그래도 그 이재명의 뭐 데스노트 뭐 이런 말이 최근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런 리스트까지 만들었다. 야 이거는 정말 좀 심상치 않다. 이 사람이 과연 이 이재명 측에서 이재명 캠프 쪽에서 이 리스트 이 리스트에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무슨 일을 하려고 했던 것이냐. 그리고 뭐 다 그렇다 치는데 키즈 유튜버는 좀 뺍시다. 제발 이재명 씨. 키즈 유튜버가 웬 말이야? 거의 뭐 공포영화야. 당신이랑 그 어린 애가 같이 그 한 화면에 출연하는 거 보면은 공포영화 공포영화 상상만 해도 기절할 것 같아. 안 돼 안 돼. 이 어린 애들은 그 이재명 근처에도 가면 안 됩니다. 큰일 나요 그거. 자 그럼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또 다음 방송 준비해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